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빠밤 미친 똥카드 나왔는데? 홈타 혈안 소돌 소돌 드롭킬 소돌 귀여워 뭐지? 잘 못 썼네 으아아아 와우 이도류 드롭킥 드로우 형편없네 딜 안나오는거다 자가형성점토 범성점토 체력 살살 녹는다 아니 카드 꼬라질 왜이럼 아마도요 아마도요 영어 아이디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열몬풀기 전장 전장으로 공포포샷 써야겠다 공포포샷 써야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주 참호 아니 수비카드 대략해야 한다고 내가 잡을 수 있냐 이거 돈 앗쌰 으아 떠오난다 아니 수비가 없어 그냥 맞아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피 룬피의 이도류 돌압킥 룬피 드롭킥 할거면 최대한 만지워야지. 이 염주도 있네. 룬피 난고나 극복 들어가 있음 죽은데. 불 뿜기 현류 괜찮은데.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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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떴으면 어쩔 뻔했냐. 룬피 좌위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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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도류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pp로 킬 갚아야 되니까 에잇 젤라톤이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잇 에잇 이젠 정말 불조약뿐이야 에잇 헐 아 브릭맨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실수를 저지름 에잇 어느덧 3년 우원 열사 규왈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년 무감각 배 전투 최면 전투 최면 전투 장비도 하나 갖고 싶긴 하네 도움말 전투 전투 소스 잘 먹고 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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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해시계 한계 돌파 바리케이드 광폭화 애매한 금방 나왔다잉. 바리케이드 광폭화 애매한 금방 나왔다. 바리케이드 필요도 없지 않을까? 바리케이드... 룬큐브 룬큐브 룬큐브는 든든하네. 제거... 제거 계속 빠지... 제거 제거 제거... 싹 다 지워 그냥... 망해버린 드로우... 망해버린 드로우... 망해버린 드로우... 바리케이드 광폭화 애매한 금방 나왔다. 바리케이드 광폭화 애매한 금방 나왔다. 바리케이드 광폭화 애매한 금방 나왔다. decomposocial 소미 중 헤헤헤... 더 맞아야 했는데... 운영을 잘못 했네.. 그런 유물은 없습니다. 호리 진화 충격파 이규준 상점 3개 봐야 되는데 이규준 괜찮지 않을까 부적 서순 심옷 전천 드롭킥 드롭킥 하나만 사도 되겠지? 이 돌을 드롭킥하면 되니까 파열 전등 푸른 양초가 아깝네 저것 있으면 괜찮은데 점프 또 흠 지 엄 아 제빔 소 코스트있으면 더 안맞잖아요. 너무 사기라서 좀 힘든가요? 너무 사기라서 크로늄을 안나올듯 머미손 발화 경로? 추락했습니다. 멤버십 카드 멤버십 카드 이득 못 볼 확률이 좀 높겠네? 1개 돌파 쓰는게 나을까? 엘리트나 죽이자 엘리트나 웅 ил 병 속에 폭풍 병 파열 하면은 드로만 아쉬울 것 같은데 징끈 징끈 보다 저격을 샀나 아이 드로스레였네 징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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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릭소 폰멜타격 폰멜타격 참을수 없지 참을까 강화도 안되있는데 니가 참어 폰멜타격 아이참 전투체면 두장있는데 저렇게 두장 붙어서 나오는거 너무 꼽고 저렇게 두장 붙어서 아, 스택 좀 쌀걸. 1, 1, 7 스택이면 좀 아쉽네. 5, 4, 1, 8, 8, 8. 에이 거자치. 밸류가 밸류가 사혈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밸류가 이였아나 밸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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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큐브가 먼저인게 맞지. 그게 맞지. 009 어차피 잉크병만 있으면 돼. 어차피 익었을거라서 강화할게 없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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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허 쪼록 드로스전 드로스전 드로고맙고 사실 안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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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아니야 돼 그거 맞아 파이어를 이도류 왜 들어갔냐 들어줘 누가 방어도 주냐 아 경로 썼구나 경로 쓰지 말지 누구인가 누가 방어도를 주웠어 내가 이어다 심장 호접시 내가 방어도 주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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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쪽쪽쪽 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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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잠깐만 다시 나무 빨고 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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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복사가 된다고 팀 120 아씨 깝치다가 큰일 날 뻔했네 천하 무적 땜에 힐이 안 돼 꺽 카드팩 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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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팩스 브레이커 웨닐로 윙부츠 다 썼네 굿 코드팩스 브레이커 카드팩스 브레이커